내가 들고 다녀야 돼 아 이걸 아유 너무 재문아 이거 밥 먹을 때 갖고 내려왔냐? 아니요 끝날까봐 형 운이 부어있던데? 저거 보니까 그럼 찍으래 끝나자마자 허름이 안 갑니다 와우 이 사연이 참깨 놀아 글쎄 너 기막이 그거 써봤어? 형 거기서 발가락 안 씻어요? 응 발가락? 양말 신었어 아니요 내가 발가락을 씻어야 되는데 여기서 해가지고 발가락을 빼고 해야돼 발가락 뚫어질 것 같아 아이스를 끝내고 이제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방이고요 저희 롬메이트는 송승범입니다 많이 씻고 있네요 와 빨리 씻어라 시간 없다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찍어도 되겠지 밥 먹는 거 아무도 안 찍는 거 같더라고요 이번엔 누구 브이로그에요? 내 브이로그 너무 많이 추위라 했더라 너무 찍고 있더라 조용감 줘야겠어 얼굴도 안 보여주네 저희 밥 먹는 곳입니다 뭔지 모를 환사들과 안 씻고 있습니다 어우 저런 사진이 진짜 못 찍겠어 아 이거 진짜 못 찍겠어 아 밥을 더 먹겠습니다 밥 먹는 거 찍어야 돼 밥 먹는 거 찍으래요? 밥 먹는 거 찍으래요? 아 서준아 바빠 왜 이렇게 먹어 롬메 말 먹어 말 먹네 말 먹어야지 야 그래도 너 혼자 말하면서 잘 찍었더라 아 동네가 가야지 이건 누가 찍는 거예요? 내가 가상에 찍는 거예요? 응 내가 피디야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근데 이 카메라 왜 놔둔 거예요? 브이로그 브이로그 내 브이로그다 유튜브 하는 사람 대단해 그 사람들 보고 멋있어 보여요 유튜브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도 있고 부러워 맞지? 난 캐럴맨 많이 보고 있는데 캐롬맨인가? 터키 여자랑 사귀는 분 있잖아 그 사람 좀 재밌게 재밌어 대포 대면인데 뭐? 오즈뱅인가 오즈뱅인가? 아 고용이? 나 초등학교 후밴드야 고용이 재밌어 내가 근데 끊겼을 때 같네 어 고용이 거 고용이 형 고용이 그 대전 많이 늘었더만 고용이 많으면 안 될까요? 많아 근데 뷰가 잘 나오세요 어 아 이제 저녁밥을 먹고 와서 이제 쉬는 시간이고요 이제는 제 자리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청 차는 것은 이렇게 숭밥이랑 저와 이렇게 자고요 글 쓰고 뭐 일기 쓰는 일기장이라고 하죠 일기장 하나 있고 책을 읽는데 샀는데 너무 두꺼워서 지금 동기 와서 한 번도 못 입었습니다 세이 노래와 있지 그리고 안경 플루 라이트 차단 안경인데 요즘엔 패션 안경으로 그냥 자주 쓰고 다니는 아이패드가 있는데 올해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다지면서 한번 해보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이제 저는 쉬면서 영어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라도 넣어줄 것 같은데 형 망고를 사와서 조각을 하네 이게 잘 안 들어요 생각보다 이거 맛있는데요 이거? 아 망고 원래 그렇게 까는 건 아니라고 알려줘 형 그럼 맛있죠? 이거 딱 깔 때부터 되게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망고 아저씨한테 사기 먹을 뻔 했잖아요 150바트 줬는데 아저씨가 120바트인 줄 알고 2킬로만 주려야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무 마침 물었죠 계산기에다 60 쓰더라고요 원래 60바트야 네 그래서 150바트 했더니 아 아 와 이러고 갑자기 1킬로 더 주는데요 1킬로 더 줬어? 네 네 망고 먹방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원래 망고 이렇게 가운데에 넣잖아 가운데에 넣으면 시 느껴져 그러면 시 타고 자르는 거야 아 하지만 그거 안에도 잘 보여 제가 부모도 해보고 싶었어요 어이 동민아 너도 와서 이제 유튜브 찍어라 너 원래 근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빼서 입으로 퍼먹는 거야 아 근데 이게 칼이 좀 까지가 힘드네 근데 제가 괜히 그 살 많이 날려먹는 게 아니니까 너 안 먹어? 나 먹었어 지금 이렇게 오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원래 이빨로 파 먹는 거야 숟가락으로 파 먹는 거야 원래 이렇게 이렇게 와 여기 진짜 브이로그 퀄리티 너무 좋은데 뭐 없어요 지금 뭐 찍은 게 없어 지금 처음 켰어 밥 먹고 나서 그 이빨로 깡 깨어먹는 거죠 원래 그렇게 먹는 거야 아니면 숟가락 가지고 숟가락으로 퍼 먹어 이거 저기 무슨 브이로그예요 이거 망고 브이로그예요? 망고 브이로그예요? 망고오빵 그라이니 망고 먹방 브이로그예요? 응 B급 감성이긴 한데 재미있어요 너 혼자 재밌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좋아하실 거예요 팬들이 그런 거 안 좋아하고 이제 궁금해한 거지 우리가 뭐 어떤 일상을 사는지 근데 살짝 드리그인 거 같아 여기 진짜 이런 스윗함? 브이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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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브이로그 찍었어요 이런 스윗함 진짜 못 찾지 상훈이 형 들어오니까 브이로그 확 재미없어진 거 같지 않아요? 그냥 옆에 서서 먹방 하고 가야 돼요 와 백병 망고 먹방 나 이 상봉이 먹고 맛있어 성민이 형이 짧아서 너무 맛있어 더 맛있는 거 같아 어우 하지마 좀 저 이러니까 그거 브이로그 찍으려고 망고 먹은 사람 같아요 원래 까먹습니다 원래 망고 먹방 끝 뭐라도 찍어야 할 것 같아서 우리 꿀짱들과 한번 구경 가보겠습니다 뭐하는데 너희는 밤이고 어? 너희는 밤이야? 어? 아 뭐야? 아 이 친구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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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은 거 들고 있네 뭐야 이거 아 이거 태블릿 야 거의 노트북인데? 아 아 좋은 거 쓰대 역시 역시 보스 아 보스 이어폰에다가 보스 이어폰 아니에요 이거 잘 되키는 거야 예민해가지고 어 그거 맨날 막 기막에 기막에 타격할 때 쓰는 기막에 있잖아요 원래 그거 썼었는데 그게 너무 막 그래서 안 좋아가지고 길어와 유빈으로 갔는데 원장님이 이거 추천해줘가지고 아 진짜? 이게 존대요 설패 제가 예민해가지고 나도 기막이 끼고 자랐는데 너 기막이 그거 써봤어? 맥스? 그거 되게 좋아 그거 사서 껴봐 그거는 크기별로 막 팔아 그래서 거기 거 사가지고 껴봤는데 괜찮아 아이 조용히 가 구삼쟁이 자 오늘은 오후에 자체 연습 경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뭐 하는 거야? 마사징은 하고 있어? 마사징은 또 왜? 아까 폭놀라 했잖아 형은 좀 자자 좀